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인 이상민이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12월 조사 결과 1위에 올랐다. 2일 한국기업 평판연구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예능인 36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3984만 3943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예능 방송인 브랜드 참여량, 미디어량과 브랜드에 대한 소통과 확산량을 측정하였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1위는 이상민, 2위는 차태현, 3위는 이광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뒤이어 유재석, 박나래, 신동혁, 김성주, 김건모, 이경규, 박면수, 김구라, 김종민, 이수근, 김숙, 김종국, 데프콘, 김병만, 김준호, 전현모, 정영돈 순으로 분석되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한국기업 평판연구소 측은 이상민 브랜드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상민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소비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능 방송인 12월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이상민 브랜드는 랭크 분석을 보면 의미 있다. 최선, 힘들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은 미우새, 궁상민, 엄마가 높게 분석되었다. 이상민 브랜드에 대한 금부정비율 분석은 긍정비율 71.84%로 나왔다라고 브랜드 분석했다.